자 오늘 포스코디엑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점은 바닷건에서 대량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 즉 세력들이 돈을 써가면서 바닥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고 우상량 추세를 끌고 가면서 오늘 의미있는 자리에서 양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최근에 포스코디엑스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하냐면 여기 저항라인 보이시죠? 여기서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녹색선 62리평선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매수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저항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 매수세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도 이제는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9월 들어서 계속해서 순매수 물량 잡아가고 있죠. 어디서 매수하고 있나 봤더니 3만원 초반대, 3만 2천원 언더로는 계속해서 이런 매수 물량을 끌고 가고 있다. 즉 얘네들도 지금 자리는 메리트 있다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서 매수를 해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내가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우상량 추세, 바닥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스케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코멘트 드렸거든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금통위가 있습니다. 미국이 0.5% 금리 내렸죠. 우리나라도 이제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 사이클, 10월달 이슈를 조금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10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과 발반 쳐서 가겠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고 이 돈이 증시로 오기 때문에 금통위, 금리 발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금통위는요. 이제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11월에 미국 FOMC 보고 금리 인하 따라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증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비컷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은행도 이번 달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움직임. 중국도 지금 돈을 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따라간다. 자 이 스케줄 보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는 거는요.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나 포스코 DX는 뭐하는 회사냐면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공장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자 최근에 포스코 그룹사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1조 8천억 양극제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거든요. 자 포스코 퓨처엠이 전기차용 하이니케 양극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자 작년에 매출에 40%나 되는 덩치가 큰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포스코 DX가 주목을 받냐. 양극제를 만들려면은 공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물량을 채우려면은 공장을 증설해야 돼요. 이 공장을 포스코 DX가 지어준다. 포스코 내에서 매출이 나오면 고스란히 포스코 DX가 그 물량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벨기업 지수가 나왔는데 포스코 DX 포함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인정받는 기업이고 일단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2024년부터는 기존의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거든요. 자 그만큼 인정받은 기업이고 장사를 잘합니다. 작년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미친듯이 담고 있냐.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듯이 담고 있어요. 자 포스코 DX에 최근 1년 동안에 제가 기가 물량을 좀 보여드리면은 외국인이 440만주 기관이 600만주 홀딩하면서 그냥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네들은 매도 안 나왔습니다. 자 개인만 천만주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 미친듯이 담고 있습니까? 연기금이 530만주. 그러니까 내 연금으로 계속 매집을 하고 끌고 가고 있다. 매도할 생각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포스코 DX는 지금 기관이 많은 물량을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도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소통방에서 매수 타점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어떤 포인트를 보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점은 어디서 매수해야 되냐. 그 다음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매수 타점, 단타, 중장기 싹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는 실전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힌트를 계속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정말 실전에서 어떤 매수 타점을 봐야 될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미친듯이 담고 이 가격에서 같이 쓸어 담아야 됩니다. 바닥이 확실히 끝났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잡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전체적인 큰 흐름입니다. 그러려면 주봉을 통해서 보는 게 확실히 세력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포스코디엑스가 최근에 거래량이 씨가 말랐어요. 그죠? 올해 내내 거래량이 씨가 말랐는데 작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올해 내내 찍어 누르다가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눌림목이 이 검은색 선 120주봉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0주봉은 장기 입행선이거든요. 즉 세력들도 이제 여기에서는 이 하락을 끝내겠다라는 눌림목이다. 눌림목이 마무리되면 거래량이 터질 텐데 자 우리는 이런 눌림목을 확인하고 여기서 사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은 이 황금색 선 20주봉선인데 20주봉선을 이탈하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매갈이 없이 쭉쭉 밀리다가 자 이제 20주봉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이 하락의 계절이 끝나고 상승의 계절로 바뀌는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단타로는 앞선 이 녹색선 60주봉선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 탄력을 받으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말씀드리면 4만 5천원까지는 우리가 단기로도 좋다. 자 그럼 단기로도 좋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 우리는 큰 흐름상 정고점 역사적인 신고가 가격 8만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데 자 세력들이 바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눌림목, 저점, 우상량 추세 이렇게 만들면서 가야 이 매물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조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최근에 좀 짜증 많이 나셨을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빠지다 보니 이거 어디까지 빠지는 건지 자 이 자리가 지금 확실히 눌림목인지 걱정하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편안하게 끌고 가도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수 타점을 잡아들이고 있는 거고 자 제가 이제 어제 일요일에도 나스닥이 어떤 흐름 주말에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 잡아드렸고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한전선 일주일 만에 14% 단타 청산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비중을 다 청산해야 될지 일부만 청산해야 될지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만 체크하셔도 누적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 최근에 리각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20% 수익권인데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끌고 가야 될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세력들이 매집한 종목에서 이제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9월 25일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35% 수익 내줬던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 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냐 결국 이러한 타이밍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35% 수익 구간에서 2주 만에 일단 큰 수익 나오면 청산하고 다른 종목 사도 되고 눌림목이 오면 또 이 종목을 다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걸 좀 봐야 되냐면 일단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대선 정책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바이넥스 같은 경우가 일주일 만에 30% 수익 안겨준 효자 종목이었고 자 지금도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대부분 비중은 청산했지만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끌고 가자 말씀드렸는데 바이넥스 보시면 세력선이 잡히니까 세력선이 완성되니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할 때 1차 매도 나머지도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래량이 없을 때가 기회에요. 이때가 싸게 살 수 있고 눌림목에서 우린 들어가야 크게 크게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코드엑스도 지금은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바이오는 계속 좋은 종목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노리는 것은 자 파월 의장이 금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돈을 풀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결국 대선 준비를 해야 돼요. 추석 전에 TV 대선 토론회에 1차전 해리스 판정승을 끝나다 보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시점에서 결국 대선 정책주들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추석 전에 첫 번째 효자 종목이었죠. 우리 봐요. 일주일 만에 대략 37%, 45% 수익 구간 달성을 해줬는데 자 대선 정책주가 움직이면요. 무섭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지금부터는 대선 정책주에 초집중해야 됩니다.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바이오 대략 40%, 그 다음에 바이넥스, 그리고 단타 종목들 다 빼고 에코 프로머티까지 누적 수익 100% 이상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디엑스 우리 주주분들 내가 대응 전략 좀 챙겨보고 싶다 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종목 사야 될지 지금은 대선 정책주가 왜 좋은지 제가 잡아드리는 매수 타점, 목표가만 미리 알고 있어도 우리가 주식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시중에 돈을 풀면 이 돈이 증시로 들어오는 건데 이제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자 결국 트럼프가 되나 헤드스가 되나 한 명이 결정이 될 거고 정책주에서 500%, 1000%짜리가 나와요. 4년에 한 번 오는 빅 이벤트입니다. 세력들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내가 주식을 혼자 하다 보니까 정보도 없고 어디서 매수해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타이밍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무료로 입장해서 같이 대선 정책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무료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보이실 텐데 더보기란 클릭하고 제가 입장 링크를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올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광고하는 분들, 영업하는 분들이 제가 올리는 정보를 그대로 캡처해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가 맞는지 인증해 주신 분들만 제가 입장 승인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 누군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인증은 간단해요. 제 개인 번호 같이 남겨놨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입장 승인 해드릴 거고 일단 링크 클릭하면 입장 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제가 개인 번호 올려놓은 이유도 우리 구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부담없이 입장하고 지금부터 대선 정책주, 세력 매집주 같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거고 포스코디엑스 보시면 바닷건에서 확실하게 지금 거래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우상량 추세 잡혔거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좋은 영상 올려드릴 건데 최근에 소통방에 수익 나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입장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상 입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나도 세력 매집주 공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한 달에 한두 개 세력 매집주 문자로 매수구간 목표가 하나하나 잡아서 최근에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9월에 같이 들어갔던 세력 매집주 중에서 태성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재료를 어떤 걸 봐야 될지 2차 신고가, 세력선, 매수 타점 기술적으로는 어떤 걸 봐야 될지 강조를 드렸거든요. 이때 날짜가 9월 10일 제 개인 번호로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싹 다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끌고 가야 정말 수익다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대했던 목표가 달성하면서 한 달 만에 50에서 60% 수익구간 진입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9월 1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매수구간 잡아드렸고 일주일 매집을 하고 지금 매집 눌림목이죠. 눌림목이 끝나니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2만 8천원, 3만원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했는데 결국 이런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제 1차 신고가 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한가 그리고 거래량이 바닥일 때 눌림목이 완성될 때 들어가야 싸게 사고 단기간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태성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대비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세력 매집주고 한 달에 딱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 계좌가 우상량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우상량하면서 힘이 강한 모습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태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통방에서 8월 달에 일주일 만에 55% 수익 청산했던 효자 종목이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 여기서 세력선이 완성될 때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그리고 신고가 돌파할 때 매도해서 55% 수익 청산하고 최근에 60% 청산하면서 자 한 종목만으로 지금 115% 누적 수익을 챙겼거든요. 세력 매집주의 특징은요 상승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또 조정에 들어가서 이거 먹고 그래서 이런 타점 싸움이 지금 시장은 잘 먹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11월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한 달에 한두 개, 두세 개만 매매해도 내가 이제 계좌를 꾸준히 우상량 시킬 수 있는데 나는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매수는 어디서 하고 매도 어디서 해야 될지 타이밍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5488-2867 번호로 문자로 나도 수익 다운 수익 좀 맛보고 싶다.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음에 들어갈 세력 매집주, 대선 정책주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동참하고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응원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보답하고 챙겨드릴 거고 소통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서 소통방 입장 방법대로 요청해 주시고 나는 세력 매집주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보내드리다 보니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대선에서 급등전 나온다. 기회가 왔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도 주식으로 대박 나길 저도 응원하고 감사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